오늘의 인터넷에서 아주 뜨겁게 달군 화제의 즐거운 고딩 파바로틱 김호중 군을 기억하실 겁니다. 김호중 군이 오늘 이 여성에 도달합니다. 큰 박숨과 피라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호중입니다. 네. 아니 지난주에 웬만한 성악가 분들도 도전하기 어렵다는 파바로틱의 가루소를 열차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극찬을 받으시고 또 화제의 주인공이 되셨는데 오늘은 어떤 노래에 도전합니까? 오늘은 안드레아 보철리 라는 사람의 마이피우 고질론 따노라는 노래를 부르러 왔어요. 예? 마이피우 고질론 따노. 예 알겠습니다. 예. 여러분들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. 제가 성악 공부를 이렇게 어렵게 시작했거든요. 친구가 없었었어요. 따돌림을 많이 당했었었는데요. 오늘 김호중 군은 이 여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? 네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이제 너무 시시로 돌아가시기 전에 유원이 누구한테 주먹도 쓰지 말고 절대 괴롭히지 말라고 다 너한테 돌아가게 된다. 하늘에 계신 할머니 좋은 선생님 만나서 잘하고 있으니 또 하늘에서 지켜봐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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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campus 이름 twelve back close. 하늘에서 지켜봐주세요. 하늘에서 지켜봐주세요. amento ch или이 내가 지켜봐주세요. 아 trattingULL handle. 마지막에 음을 길게 뽑으면서 그게 막 숨이 넘어갈 듯 말 듯 넘어갈 듯 말 듯 너무 길게 빼는데 한 몇 초 정도 될까요 그게? 그게 한 20초 이상 목소리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거 확답합니다 네? 네? 뭐야? 20초 안젤려 주선비 반주 없이 마지막 클라이막스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두관지 신전암암토미 꾸이 스콜달콜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